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뉴욕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담이 계속 진행 중인데 럭터키에서 좀 긍정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네. 일단 조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우선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휴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 내려갔었는데 하락을 했다가 오후 1시 정도부터 해서 휴전 협상 진전의 소식이 나오면서 반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우하고 S&P500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나스닥은 약간 좀 떨어졌다가 다시 이틀 연속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 차트 보시면 여기에서 이게 지금 다우전스고요. 다우전스 35,294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중요한 건 어제 잡았던 박스권 상단이 뚫렸습니다. 그 위로 돌파를 했는데 여기 지금 120일선도 많이 돌파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에 며칠 더 갈지 저는 일단 약간은 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에 보시면 120일선 아직 넘지는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S&P500은 역시 다우전스하고 똑같이 따라갔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S&P500 지수가 어느 정도는 조금 신뢰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하루 정도만 더 상승세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조금은 단기적인 단기적으로는 잠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그런 예를 유효가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지수 상황을 봤을 때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외에도 시장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쨌든 회담에서 뭔가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러시아 쪽에서도 뭔가 군사적인 움직임을 약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도 중립국화와 관련된 방안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뭔가 좀 협상이 되는 듯한 느낌인데 이제 좀 뭔가 달라질까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어려운 게 있는 게 이 과정에서 항상 놓지 않는 게 우크라이나 그래도 자기들이 EU를 가입하겠다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과연 러시아하고 어떻게 잘 협상하느냐가 이제 휴전협정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나토 가입은 자기들이 안 된다는 건 뻔히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는데 그런데 EU 가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주켜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일단 터키에서 지금 현재 휴전협정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뭐 좀 이른저른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정상회담이 곧 아마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잘란스키 대통령이 둘이 만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미 증시가 현재 고용지표가 굉장히 성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지표가 앞으로 좀 더 연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다음에 남은 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만 남은 거니까 앞으로 분명히 빅하이크 즉 0.5% 이상의 그런 큰 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되어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필라델피아 연안 총재 같은 경우도 계속 빅하이크를 계속 주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은 계속 이렇게 시장에 이런 사인이 자꾸 나오니까 시장도 이제는 아 이제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크게 오겠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일단 그런 진지 상황은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겼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안도 공개가 어제 그제반이 되면서 이것들도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내용들로 좀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이제 억만장자세죠. 빌리인 네트 그게 지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동안 많이 벌은 사람들 앞으로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금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최소 20%라는 게 좀 많이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 상원에서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힐 수 있는 사안이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 이 예산안에 자사주 매입에 대한 규제안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면 여기서 자사주 매입을 규제를 하는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왜 할까요? 주식 시장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크게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회사가 자기 회사의 발전 가능성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를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그만큼 배당을 자기 회사로 다시 터백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대략 한 3년 정도 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이죠. 그 2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자사주 매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증시에 거품을 일으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사주에 대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시장에 착시 효과를 주니까 개인이라든가 다른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많은 자금을 주식 시장에만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물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런 증시에서는 기업들이 앞으로는 배당 성향을 좀 더 늘려서 더 많은 배당을 주주들한테 주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지금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의 약간의 회담에 진전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장이 중요한데 우리 시장은 또 이것만큼 따라가지 못합니다. 참 이게 모든 분들이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인데 일단 미국 증시가 올라가면 우리가 같이 따라가겠지 싶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수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들은 그야말로 야금야금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움직임이 굉장히 지루하게 가고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이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는 것은 개인하고 기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움직임이 상당히 지루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현재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문제하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연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금통인은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현재 채권 시장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어느 정도 재입해서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매도를 해 주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육 물량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욱더 좀 어려움이 금리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역전의 시장을 좀 누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좀 진정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이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인원이 병력은 지금 빠져 있는데 병력이 빠졌다고 공격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극총성 미사일을 막 날려서 부수는 것 봤듯이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 마리오폴이 결국은 함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로 봤을 때는 이게 주가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가능성, 상승 가능성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실적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곧 실적 시즌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압박도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주의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시장이 긍정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생각을 해보고 확인을 해볼 것들이 많고 여기에다 우리 시장도 역시 이제는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오늘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 시장도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살펴보셔야 되겠다라는 조언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